네, 그러면은 바로 세정씨가 이어서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다! 박수! 네, 첫 번째 코너는요 저도 몰라요, 사실 아직 미션 칸 좀 주세요 짜란! 여기 있습니다, 세정씨 감사합니다 어! 무거워! 아! 이거였군요! 뭐죠? 자,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한 잘, 뭐랄까, 성공적으로 거둔 게임이 뭘까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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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모든 스포츠 선수분들, 올림픽 선수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번에는 저희 다 챙겨봤어요 저희 진짜 모든 경우도 다 챙겨봤어요 그러면 힌트! 제가 따라한 적이 있어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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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컬링! 맞아요 맞아요, 바로 컬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미야! 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헤어칩에서는 그냥 그 컬링이 아닌 손 컬링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오! 손 컬링? 근데 컬링의 룰이랑 똑같진 않아요 그냥 점수 계산만 컬링과 똑같고요 아! 경기는 총 2엔드로 진행이 됩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할 건데 4명인 팀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번 더 할 수 있대요 아! 팀은 어떻게 뽑아요? 팀은 여기 있습니다 아! 정말 공정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긴 팀께 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리허설 때 잠깐 들었거든요 선물이 괜찮대요 약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선물이 아니래요 여러분 선물이 뭐가 중요한가요? 아까 그거 아니에요? 립스틱? 네, 사실 이거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가요? 같이 한남 한때씩 그러면 나영 언니는 그럼 나영 언니도 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나미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세요 네, 여러분 화이팅! 저는 여러분 뽑았을 때 같은 색깔이 나오면 같은 집이거든요 솔직히 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뽑을까요? 소희씨부터 뽑을까요? 소희부터? 보지 마라 위에 보고 뽑아, 위에 위에 보고 뽑으면 짠! 야, 나중에 피자 아직 아직 그래 그래 한 번에 피자, 한 번에 아, 그럼 위에 안 뽑는게 보지 마세요, 셀린씨 아, 안 볼래 근데 어떻게 접혀있어요 접혀있어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나 가질게 오케이 BGM 약간 좀 긴장되는데 네 이게 송컬링 아직 룰을 모르지만 어떻게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게임을 잘 못하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영 언니랑 같은 팀 안 할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혜민이랑 같은 팀 안 할래요 저도요 예 구오즈 구오즈 구오즈가 약간 얘들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미미 언니랑 하고 싶어요 나랑 팀 하고 싶은 사연 맞아요 미미 언니 게임 진짜 잘해요 미미가 잠시만, 나 마지막 남은 거잖아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원래 주인공 과장이에요 꼭 이렇게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 예민하다 짜증나네 여러분 입만 쳐 볼까요? 하나, 둘, 셋 뭐야? 트위핑도 있네요 어, 나 파랑 색깔이 아니라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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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언니 미미 언니 이미 언니 소희도 파랑색이다 오케이 오케이 주황 누구야? 그러면 거세웁시다 주황팀 네, 주황팀 불러드릴게요 혜연 세정 세정 너도 하나 어, 아닌데 미나 나영이다 우리 다섯 명이에요? 우리 주황팀 미미 언니가 두 번 하자 소희 셀리 미미 혜빈이에요 파랑 팀 참고로 여기 두 명 구멍이에요 소희 혜빈이가 진짜 게임 못 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그때 우리 벤딩 팀 아니야? 오예예예예 여기 저희 세 명이 진짜 게임 잘하는데 아싸 나 못해 아싸 나 이런 공 쓰는 거 못해 괜찮아요 해볼만해 해볼만한 게임이다 나 오늘 운세를 봤는데 운세도 못하고 있어 파랑 팀 대표 필요 없군요 그거는 저기가 사는 거 근데 잠깐만 그전에 팀 이름을 정해야 돼요 아 이름 주황 아니 깔끔하게 비주얼라인 어때요? 아 그거 좋습니다 비주얼라인 아니 근데 화이팅 넘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이팅 비주얼 우리 영미 팀이에요 이거 어때? 내가 나영이니까 나를 살짝 붙여줘 나영미 우리 뭐 할래? 해볼까요? 우리 뭐하지? 아 저 생각하세요 파랑색 어때요?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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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퍼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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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왔어 이거 어때요? 가주왕 어때요? 주황 가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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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영미가 훨씬 나아 가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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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파랑 팀 뭐하실 거예요? 우리 뭐하실래요? 우리 지금 괜찮은데 왜 다른 팀 맞았다고 파랑 팀 우리 벌써 팀 이름에서 졌어 그럼 너네 이거 어때요? 파랑색 어 그렇게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왕 하는거 그냥 아니 우리도 그거 하자 파랑 파랑 아 따라해 파랑 파랑색 파랑색 팀으로 그렇게 가보자 한번 그래 그래 하세요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미미 언니가 해 나 어디에 두 분이서 한 번에 에이스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가위바위보를 하는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이거 할까요? 제가 할까요? 가주왕 되게 좋아해 가주왕 가주왕 가위바위보 역시 넌 잘하시겠습니까? 뒤에 하시겠습니까? 뒤에 할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뒤에 그래 뒤에 하자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할게요 그럼 가주왕 팀이 가볼까요? 가주왕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잘 지었지? 잘 지었지? 언니가? 와 대박이다 아이디어 뱅크라고 와우 다 같이 가자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방해하지 마요 다 같이 오면 약간 머리를 못쓰는데 이게 어떻게 하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둑아야도 스톤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귀여워 여기가 좋은 점수에요? 여기가 좋은 점수에요? 빨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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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헤이 헬이 헬이 방금 오십니까 뭔지 할 거고 있나?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딱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가주왕 팀이 가주왕 팀이 다 불린다 어떻게? 잠시만요 여기 기점으로 가주왕 팀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래 그래 아니 가주왕 팀이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가주왕 팀이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가두왕 팀이 진짜 비옥 팀이다 탕 탕 그러면은 누가, 우리 지금 저 먼저 할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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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패기가 여기가 수단 아닌가요? 우리팀의 헤엄미에요 헤엄미 이거 뭐 이렇게 안해? 그러면은 여러분 공동하게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해 어때요 여러분? 이거 안해줘요? 해줄게요 제가 여러분 이거 색상에 흔들어요 안돼요 돈 잠시만요 지금 중국 동시 시청자분들이 1,000분이 넘어졌어요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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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가져와 와인 가져와 와인 가져와 와인 가져와 와인 가져와 바람 바람 빨리 시작해 여기서 다 공동하게 알까리처럼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까리처럼 각자 알아서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요 파이팅 괜히 세게 날면 큰일 난다 또 날라갈 것 같은데요? 저랑 우와 이거 되게 재밌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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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미끄러져서 슥 커요 와 진짜 컬링처럼 자 다음 다음 중요한 건 칠 수 있어요 뭐야? 우리 팀 아니에요? 선생님 나 해볼게요 지금 나영미씨 나영미씨 흥분했어요 너무 컬링이 빠졌어요 살살해라 네 긴 손가락을 소유하고 있는 소이 어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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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넣어줬잖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가주왕 나영미 난 가주왕 팀에 걸겠어 고약에 만들어 주겠어 저도 저도 가주왕 팀이 아니지 나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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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깍이네 그쵸 알깍이죠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있어 수룩 날아가요 수룩 톡 꿀잼 얘가 이게 은근 머리 써야돼 뒤로 갈수록 어머 아우 나영미 나영미 아우 쟤 이미 말했죠 나영씨 잘해야지 언니 나 힘없는거 알잖아 나 힘없는거 알잖아 얘들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난 힘이 없어서 멀리 못해 나 힘이 세 오 떨렸다 내 생각에 너 구멍이다 갑자기 손가락에 쥐내리는거 아니야? 혜빈이 이런거 은근 잘해 난 그런 다름에 현혹되지 않아 혜빈아 너 자세부터 틀렸다 야 손가락에 쥐내려 죄송한데 정로방이 하지 말아주세요 작전이야 작전이였어 작전이야 댓글로 갑자기 파란팀이 이길거 같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니아니에요 저저저 야 솔직히 나영이나 나나 똑같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에요? 나 이렇게 하고싶은데 내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된거에요? 그래? 그러면은 이게 더 어려울거 같아요 야 그렇게 왜 그렇게 해도 돼? 파란팀 나가세요 그러면 이거 지문이 있어요 이거 하면 미념으로 풀어도 돼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가운데 아니라서 아니요 치긴 가운데서 써야돼 방금 가운데 근데 하여튼 가운데가 아니라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대요 가주왕 가주왕 머리를 써주세요 재밌겠다 가운데 안가고 저기 우리껀 댓글에 파란팀이 이길 듯이라고 아니 아니 우리껀 스톤을 쳤다 왜냐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간거는 똑같은 한 팀이 하나씩 밖에 없어 아니 아니야 아웃 안에 있는게 하나씩 밖에 없지 자 그 다음 가져와 가져와 안에 넣는게 나을거 같아 여기 안에 여기 안에만 들어가는거 같아요 우리 중에 소진이가 제일 잘하는거 같은데 가운데서 시작하는게 어때요? 소진이가 넣은거 너무 재밌다 이거 우와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폼을 잡았는데 안되면 절대가 없어 황쾌하죠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기 기아노 챔피언 이게 뭐야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뭐야 이게 손가락이 떨려서 다라락 이렇게 저거만 중요해요 언니가 은근히 은근 게임구멍이야 진짜 중간으로 여러분 다들 못한다고 지금 알리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답니다 샌리 잘할거 같아 근데 떨려 괜찮아 할 수 있어 불판하죠 샌리 샌리 두 번 해라 지금 네 점수가 제일 높아 진짜요? 민아 언니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거 떨렸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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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알까기처럼 하면 돼 여기다 놓고 저 안에 들어가야돼 네 민아 우리 꼭 안에 들어가자 그래 민아야 네가 에이스가 되어줘 조금 톡 쳐도 괜찮아 제발 너무 톡 치면 안돼 너무 힘 빼라다보니까 나처럼 돼 야 저보세요 샌리 한 번 넣어라 샌리 샌리 내가 갈까요? 어 샌리 저 주황색깔 벚같으로 주황색깔 벚같으로 건드리지도 않고 뭐야 우리가 1등 하면 되네 애초에 2팀 됐을 때부터 불안했어 샌리 여기 있어도 돼 지금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진짜 똑똑하겠다 대충 해도 돼 팀킬 다 나옵니다 지금 댓글에 이게 응급이 어렵네 우와 잘한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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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바람 바람 팀 역시 민연이가 있는 팀이 좋아 진짜 민연이 팀 1대0이죠 끝난 거 아니야? 2점 네 2점 우리가 이긴 거 그럼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네 한 판 더 해요? 네 두 판이니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느낌 알았어 이제 느낌 알았어 근데 이거 진짜 떨리네 주황색이 너무 귀여워 이제 알았어 떨린다 알았어 이제 이제 알았어 그게 제일 만점이 세모치다 우리가 세 개 넣으면 다섯 개 넣으면 돼 먼저 하세요 그래 우리 이제 알았어 누구였지? 아니요 이번에는 파랑 좀 켜야 돼 저 먼저 할게요 아 이거 뭐야 화이팅 방금 만들었어 방금 만들었어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수립 있는 게임 한번 해봅시다 오! 안녕 나 귀여워 지금이 과했어 전혀 안 아까웠는데 전혀 안 아까웠는데 전혀 안 아까웠는데 그냥 직진하시던데요? 어렵다 혜연이 힘을 조절하세요 혜연이 형 살살 아 혜연이 잘했어 아까대로만 와 잘했어 잘한다 나 살살 엄청 세게 살았는데 내가 구멍일 것 같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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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너무 힘을 좀 안 썼어 화이팅 진짜 떨려 혜연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 진짜 떨려 자 만나보니 혜연이 님 출격했습니다 기선을 잡히고 아 아 야 이거 야 이거 아 재밌다 이거 안 놔 이거 재밌다 너 되게 힘내게 좋더라 아 아 통했어 아 너 만든거야? 방금 만들었어 야 야 앞으로 다같이 해보자 네 자 우리 팀 기선을 잡히는 저 범찹지 마세요 저처럼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처럼 돼요 약간 느낌 알았나 하늘 때라도 멋있게 기선을 잡히는 기선을 잡히는 아 그거 아니야 그 느낌 아니에요 네 그 느낌 아닙니다 다행히 illions 아니 나는 이렇게 ин葉 계랜계랜계래 자 우리 하나씩 기선을 잡히는 멘크 supposed to go 아 모기 때냐 모기 때 진짜 헬리점글라 미니 미위 화이팅 미 etry 2대2야 2대2야 괜찮아 내가 은근히 에이스야 너 잘한다 이제 한 번 잘했어 미나야 잘해 벌쳤어 벌쳤어 여기 에이스 나왔다 셀리 두 번 해? 셀리야 널 믿을게 셀리 같이 데리고 가줘도 돼 안 돼 그러면은 알았어 알았어 아 떨려 너무 어려워 저거 공포다 땡큐 땡큐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어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 나 손가락에 힘 좀 풀게 언니 이거 약간 허세 장착하면 잘해 언니 뭔가 언니 푸니까 같이 풀게 돼요 같이 풀게 돼요 좋아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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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세부리다가 안 된다 자 갈게요 가세요 쭉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진짜 구멍이 나오신다 아니 왜 저리로 가는거야 잠깐만 승선 있어 2대0이니까 저기 가는 것도 어려워 셀리 셀리 저게 뭐야 셀리 화이팅 셀리 아니면 펜란셋 믿었죠? 믿었다 셀리 잘해 우리 덩지라고 댓글에 셀리 너무 보고싶고 셀리 에이스 나 이미지 회복하고 싶었는데 잘한다 잘한다 나 진짜 회복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찍고 싶다 댓글에선 지금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 기성은 제 앞에 유행어다 유행어 나쁘지 않아? 너무 세지 나빴어 2대2에요 이 친구 아니에요? 2대2에요 그러면 딱 한 명씩만 나와서 하면 어때요? 마지막 근데 이거 더 가까이게 하면 그런 거 더 없는거에요? 이게 원에 가까운게 많으면 근데 원에 가까운게 없어 이 상태에서 아웃된 걸로 딱 하나씩만 해가지고 한 명만 해가지고 마지막 승부수 오케이 오케이 나영 나영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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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할때 잘 못해 자 해 해 민선 가 이거 중요해 민선 가위바위보 먼저 해 민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거 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떨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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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도 돼 혜연아 한번 해줘야지 야 안 돼 방해 목격 안 돼 더 이상 안 돼 아냐아냐 드려도 돼 진짜 모기같지 너 모기 되게 힘 빠진다 진짜 이런거 잘 만든다니까 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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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댓글에 대기실에서 구구다 어떻게 놀지 보인다 나 나 맞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우우 아 약간 냄새 우우 다 냄새 우우 우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더 하나요? 그럼 게임이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럼 둘이 동시에 하는거에요 아니죠 가위바위보 짜게 찍어갔어요 담섬 쿨하게 언니 할 수 있어 게임이 안 끝난다니까요 아니 언니 이럴 바이로 한 판 더 하는게 나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 선 선 선 아니지 쟤네 먼저 시키는게 먼저 알아요 장난이니까 언니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진짜 언니 실례고 셀리 너만 잘하는데 여기서 셀리 언니 만약 아웃되면 우리 가위바위보 네?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방광님 말에 셀리 나오지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내 생각 너 가 다시 우리 둘이 아니 잠깐만 언니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미미 언니랑 세정이가 해 게임을 끝냅시다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해 그냥 이거 솔직히 한 판 더 해도 됐겠다 진짜 힘 너무 많이 이게 손에 긴장이 된다니까 이게 조절하기 어렵다 괜찮아 괜찮아 세정아 세정아 긴장하지마 너 잘할 수 있어 세정아 여기까지 와 세정아 힘쇠 힘쇠 예 그렇다면 좋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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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좋아 좋아 세정아 세정아 이름표 이름표를 붙여 내가 쓰네 뭐야 자석 어디갔대? 이거 단녀 언니 최단녀 선물이 뭔가요? 다다다다다다 가자 소원팀 주세요 CG 라이브 스타일 뭐야 대박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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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려도 돼요? 이게 얼마야? 보이게 보이게 얘들아 같이 쓰면 안 돼 얘들아 같이 쓰면 안 돼 고구다는 하나잖아 CG 고구다는 하나잖아 냄새라도 맡아보세요 대박이다 몇개요? 그거는 이따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다는 하나잖아 해아이 잘 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아TV 진짜 자주 물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구구다는 하나잖아 맞아요 저 하나에요